건강의 투자라 안녕하세요 윤혁사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비타민 D가 한 15년 전쯤부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중요성이 아주 많이 밝혀졌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햇볕을 좀 더 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비타민 D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상환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독성이 쉽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많이 먹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과량 복용했을 때 생각보다 고카신 혈중으로 인한 독성과 부작용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이 최근에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비타민 D는 원래 비타민이라고 분류가 됐어요. 비타민이 뭐냐?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아민요. 바이탈 아민이라고 해서 비타민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비타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는 물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우리 몸에서 보조효소로 작용하거나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의 기능을 조율하는 일종의 호르몬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호르몬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밝혀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적정 수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 적정 수치를 30에서 100 정도로 봤고요. 32하면 부족하다. 22하면 아주 부족하다. 12하면 아주아주 결핍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호르몬적 특성을 지닌 비타민 D의 적정 용량은 30에서 60 정도가 중론이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은 30에서 50으로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섭취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50에서 70 정도를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용량 섭취에 대한 그 유익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결핍된 상태에서 우리가 먹으면 아주아주 많은 효능을 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고함량을 먹을 필요 없다라는 최근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복용량 뭐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핍되었을 때는 5000아이유씩 3개월 정도는 드셔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사로 맞는 비타민 D의 용량은 10에서 30만 단위로 결핍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고용량을 단기간에 투약을 해야 되고요. 비타민 D가 적정하신 분들은 유지 목적으로 2000에서 4000아이유 정도 복용을 하시면 독성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비타민 D를 고용량 먹어서 독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생기느냐 비타민 D가 예전에는 절대적인 결핍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에든 넣으면 건강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400이든 800이든 종합 비타민은 1000이든 2000이든 넣었어요. 그리고 독성이 생기지 않는 상한 양을 거의 10000, 20000아이유까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총 섭취량이 10000아이유를 넘어도 크게 개념치 않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오메가3에도 들어가고 칼슘제,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제에도 들어가고 눈 영양제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여러가지 영양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비타민 D를 계산하지 않고 드신 경우 고칼슘 혈중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타민 D를 이렇게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고칼슘 혈중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고칼슘 혈중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심각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D 독성 첫 번째 증상은 근력의 약화, 무기력증, 피로, 불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이 증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육에 힘이 안들어가고 피로하고 잔도 잘 안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적정 용량 들어가게 되면 얘들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적정 수치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갑상성 호르몬, 코티졸, 그리고 성호르몬들도 적정한 범위가 있잖아요. 비타민 D 또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가 있을 겁니다. 얘가 너무 결핍되면 이 근무혈증이나 피로 불명이 나타나게 되고 뇌가 너무 과하게 되면 과잉증으로 인해서 똑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비타민 D를 많이 먹고 있는데 피로와 무기력증, 근력의 소약감 이런 게 나타났다. 그럼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심, 구토, 변비와 복통 칼슘은 우리 근육뿐만 아니라 장근육도 움직이게 되는데 고칼슘 혈증이 나타나게 되면 속이 매스껍고 깝깝하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습니다. 오심과 구토라고 하죠. 그리고 변비가 쉽게 나타나게 되고요. 복통도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소화가 안되고 배도 아프고 변비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당장 비타민 D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부작용이죠. 신장 결석 특히 예전에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슘과 비타민 D 과량 복용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비타민 D 복용량을 낮춰서 드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신장 결석이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수문 섭취를 잘 해주셔야겠죠. 만약에 비타민 D를 먹고 있는데 신장 결석이 생기셨다. 그러면 칼슘과 비타민 D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용량을 세밀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력의 약화 피로 불면 두 번째 오신구토 소화장의 변비 세 번째 신장 결석 비타민 D의 독성으로 인한 위험신호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신호가 하나라도 나타나면 당장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